제일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여 Selamat siang Selamat siang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쿠주가 방긋한 무서워 아 우선 멀어서 오늘라도 고생했고 줌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고 아 감사합니다 대박 예쁘다 뭐예요 예쁘다? 찬띠 찬띠? 네 오케이 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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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예쁘다 오케이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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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? 너무 촌스러운데? 잠깐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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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man 대박 찬띠 찬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던데요 진짜 내가 좋았으면 좋겠다 나 생각했습니다 dan yang pastinya guys Paman 찬띠 itu orangnya tuh humble banget dan yang pastinya sih ganteng dong dan